지금 시간에는 은혜 속의 강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주일까지 2주간 온라인 새생명 초청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예원의 전성도들이 8742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생명줄을 던짐으로 246명의 영혼들이 현장 예배에 등록했고 3549명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열매맺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초청 캠프를 통해서 영접한 새가족 모든 새가족분들과 그리고 예원의 모든 성도인들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감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감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맺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얼굴도 밝아지고 그리고 열매도 자연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라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열매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열매맺는 삶의 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축만 이 사무직으로 무장해서 열매맺는 영적 다이아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뭐 너무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구만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자연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알려주셨죠. 저는 이게 좀 들을 때 신선한 제가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과 함께 라면 우리 수협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라면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죠. 오늘 함께 볼 디모데 후손은 바울이 순교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또 인생의 여정이나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은 바로 은혜 가운데 강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이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시기를 추간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도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할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제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면 되고 이때 하나님은 청군천사를 동원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이 로마 네로 황제의 박회가 극심했어요. 순교 시대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죽음 앞에서 박회 앞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디모데의 성정이 아주 소심하고 허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지식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인맥으로 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죠. 영적으로 안 되게 되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합니다. 참 감사가 임합니다. 또 참 기쁨이 임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려워도 배고파도.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면 이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합니다. 그것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오직 성령 충만 증인되는 138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현장에 내 수준을 뛰어넘는 25시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수준과 이제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금요기대를 통해서 구약을 쭉 보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봤었죠. 이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정복을 위해서 군사를 개수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20세 이상 남자를 처음 셌고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을 해서 광야에서 다 매장당하고 이제 모아평지, 가난 바로 앞에 도착해서 2차 군사 개수를 하는데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20세 이상 남자를 또 한 번 다시 개수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가만 보시면 1차 군대를 개수했을 때 그리고 2차로 군대를 개수했을 때 군대를 다 개수하고 진열을 정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소를 이렇게 잡아라, 양을 이렇게 잡아라 이게 나와요 흠 없는 뭐를 잡아라, 뭘 어떻게 해라 아니 지금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 나간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 나가려고 딱 모였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쩌고 가다가 구멍 가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여러분 거기에 지형이 어떤데 어디에 어디 뭐가 매복되어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디 갔을 땐 어떻게 공격하고 뭐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전쟁에서 필승의 전략과 명령을 하다라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걸렸는데 승패가 달려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를 다 준비해놓고 무슨 말씀하신 거냐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광야를 갈 때 가난까지 갈 때 싸울 때 그리고 가난에 들어갔을 때 전부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칼질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여 영적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키가 뭐냐 바로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은 영적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설레이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고 있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가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저는 특별히 이런 정말 팬데믹 또 온택트 시대에 이번 온라인 초청 캠프 진짜 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초청하고 또 막 축하 공연을 하고 또 단임 목사님 영전 메시지를 하시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너무 이 성령이 기뻐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배 은혜 받는 순간 여러분의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예원의 우리 성도인들이 예배의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눈물을 짜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눈물, 은혜를 누리시라는, 회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져 있으신 것을 자주 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나도 축복의 자리에 와 있구나 이러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금요교의 기도회 때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죠 바로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사사로 쓰임받았던 애후처럼 정말 농부 출신 삼갈이 그 농사 짓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불레색 군대 600명을 꺾는 사사로 쓰임받은 것처럼 소심하고 가장 작은 자였던 기도원 같은 사람이 큰 용사로 쓰임받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은혜만 받으면 이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도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뭐라고 하죠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정이 난데 기도원이 난데 이렇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평일에 6일간 날마다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약간만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이제는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이제는 매일 5분씩만이라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 자신이 먼저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어디 가서 증거하고 뭐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다락방에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홀로 다락방으로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고 영적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의 은혜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생명 초청 캠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아 나한테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좀 이런 걸 내가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내가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는 만큼 내가 어떤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는 만큼 큰 사역 어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만큼 내가 영적인 힘과 은혜를 더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나 혼자만의 그런 호랩산이 있는가 정말 나만의 감람산이 있는가 나만의 한적한 곳 나만의 한적한 시간이 있는가 이 시간이 없으면 지속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나한테 막 한계가 오는데 왜 한계가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엉뚱한 짓이에요 딴 거 집착하고 막 딴 데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허하지 딴 곳에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빠져들어요 한참 하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돌아오기도 그리고 이제 이게 영적 힘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냐 괜히 옆 사람하고 싸우고 이래요 그래서 절대 이 나만의 정말 은혜 누리는 시간 속으로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너무 큰 문제가 있고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보고만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 누리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요 응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 잘 믿고 은혜 누렸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경제를 배웠고 또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를 배웠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보고마에 쓰임받는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40살의 광야의 살인자의 그런 처지로 쫓겨나서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고 그 광야의 시간 40년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되죠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자아가 나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혈급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고 이 다윗이 목동으로 또 사우랑이 쫓겨서 죽음의 위협으로 자기 아들이 또 배반을 했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영적인 중요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성정건축을 준비하는 최고의 왕으로 천도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금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되죠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러나 보금은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 보금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 더 주님을 바라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게 더 강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제 여러분을 전도자로 또 237보고마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다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과정이요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다 언약의 여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개인마다 언약의 여정이 다릅니다 절대 이걸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달라요 다 인생 작품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2001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일은 이때 2001년에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 사건은 다 이것이 은혜의 기회요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협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꼭 그렇게 막 진짜 테러 일어나고 막 누가 죽고 막 그렇게 꼭 환란 풍파 겪고 깨닫지 마시고 평상시에 예배 승리하시면서 은혜 속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함으로 이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 삼는 축복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게 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얼마나 신실한 제자였으면 바울이 이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 동행하면서 중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얼마나 제자였으면 내 아들아 디모덴은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한다 이 디모덴은 영적인 사명 눈물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목회자가 볼 때 또 사약자가 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할 만큼 여러분이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자를 평생 한 명만 남겨도 큰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멸류관이오 인생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단순히 교회 데려왔으니까 이제 예배 잘 드리니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새가족들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이런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또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이제는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이 양육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전도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의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 가족분들을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로 또 지속적인 훈련 가운데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뭐냐 쉽게 말해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엉뚱한 데 데리고 다니면 안 되겠죠 내가 예배 갈 때 데리고 가고 현장 갈 때 데리고 가고 훈련 갈 때 데리고 가고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의 원리고 그리고 제자 삼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번에 정말 2주간 전성도가 함께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 기도의 불이 이 모든 흑암과 또 이 팬데믹 상황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관 부서 교구마다 이제는 상식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런 25시 재창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교구 현장에서도 많은 영혼구원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도인들이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이 교회 시간표에 따라서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고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 장로님들도 전도를 이렇게 열매 맺고 하셨다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의 동료들을 또 직원을 전도해서 인도하는 이런 열매들을 볼 때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초청 캠프를 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죠?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 우리 교육자 우리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이제 뭐 전사님들하고 같이 월요일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두 시간씩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월요일날 쉬는데 뭐 이제 막 늦잠자고 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모여서 축구를 하니까 건강도 좋고 또 원니스되니까 좋더라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갔는데 엊그저께 저는 처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근 한 10년 만에 공을 처음 발에 대봤어요 축구공을 한 10년 만에 대봤어요 아우 근데 할 때는 물론 뭐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이 이제 고통스러웠고요 다리가 이게 안 쑤시는 데가 없네 막 뭐 허벅지 안쪽 뒤쪽 막 야 막 특히 이게 계단 내려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제 좀 적응되면 괜찮겠죠 이번에 초청 캠프 하시면서 아 아니 누구는 막 데려왔다고 그러고 누구는 막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야 막 괜히 자존심 상하고 막 엄청 거부당하고 아 근데 이거 괜히 뭐 들쓰셔놓은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막 관계만 안 좋아진 것 같고 이거 막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발판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의 영적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근육이 된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열매 맺는 전도자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 가족들을 가능하면 지역에서 현장에서 꼭 다락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고 이제 그 현장을 보금으로 장악하고 또 그 세 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 세 가족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는 분들과 다락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숙이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몇 년 전에 원단에 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선지자로 말씀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천 말씀 운동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져야 할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자 이 지역 보금화의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운동만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이거는 원리고 방법입니다 바울이 어딜 가든지 뭘 먼저 했냐 현장 존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정 16장에도 보면 어떻게 했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먼저 찾았고 말씀 운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말씀 운동을 일단 두 사람이라도 시작하면서 거기서 흑암을 꺾으면서 이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내가 직접 다락방을 하거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락방 말씀 전하면 사역자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조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자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생산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낙타입니다 이 낙타는 일단 발이 방석처럼 돼 있답니다 그래서 모래를 밟아도 들어가질 않고 자유롭게 모래 위를 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썹이 모래들을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며칠 심지어는 몇 달 동안 안 먹어도 물을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이런 혹을 갖고 있죠 몸 안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막에서 부는 이 모래 폭풍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사막을 다닐 때 이 모래 폭풍을 만나면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에는 굳은 살이 박혀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막 모래 폭풍을 숙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이제 어떤 문제와 환란과 갈등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절대 믿음 가지고 나는 이제 연약하지만 내 환경은 완전히 희망이 없지 아무 희망이 없지만 이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승리케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언약 잡고 이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이 기대되는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기도 가운데 계속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래폭풍이 다 거쳐가듯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환란 흑암이 다 거쳐가고 이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으로 서밋의 자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봉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북한 말 중에 그쯤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 뜻이 뭐냐면 빠짐없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쯤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바로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쯤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24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기도 가운데 강함으로 이제는 지옥보고마 237보고마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